올해 3개의 아웃수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고 언니 혼자예요? 네. 이혼했어요? 네. 아주 오래됐어요? 오래되진 않았어요. 왜냐면 언니가 조금 그 사사우네. 안 좋을 수여서 이제 이마만큼 나이를 먹고 들어와야 되는 운세가 몇 년이 됐어요 제가 볼 적에는. 그리고 참 조신하게 살아오셨어 그지. 막 이혼하고 나서도 이혼하기 전까지도 되게 괴로웠고 이혼하기까지도. 좀 고통스러운 삶. 사랑받지 못한 삶 이런 게 들어왔어 근데 왜 제 눈 안에 남별가 살짝살짝 비쳐.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? 잠깐 만나는 남자가 있긴 있어요. 잠깐이라면 잠깐 만났다는 거야 아니면 잠깐 만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? 잠깐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. 제가 여기 온 게 관제랑 이성문제 보려고 왔는데. 남자 관제. 요분이 이성이에요? 네네. 만나지 궁합이 보고 싶구나.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데.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. 아직 안 헤어졌어요? 네.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하고 문제가 좀 생겨서. 돈? 네네. 돈? 네. 돈 엮였어요? 저는 이렇게 그 사람이 안 준 건 없는데. 제가 제가 저한테는. 네. 제가 손해 준 건 없는데. 네. 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지인들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. 뭐야 투자야? 사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어서. 처음에도 만나서 저한테 지식 투자 하라고 해서. 저도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. 다 했겠구만. 근데 저는 그래도 수위를 봤어요. 다행히. 그래서 이제. 주변 사람들도 엮어서 소개를 해달라. 어쩌다 해가지고. 주변 사람들 소개를 해줬는데. 잘못됐겠네. 그죠? 네네. 그치? 네네. 그런 것 같지는 않고.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요즘 외롭다 보면. 인연의 방. 만남이 뭐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구요. 네. 그죠? 네. 근데. 이 사람 연하잖아요. 네. 응. 차이가 많이 나는데. 그리웠어요 남자가? 일단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. 아끼는 마음이 너무 보이니까. 이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적다는 것보다는. 저한테 한없이 잘해주거든요. 정말 이 사람한테는 저는 그게 다 진심이라고 느껴져서. 야 물어보고 싶은 게. 네. 이 사람이 저한테 한 게 진심인가요 아니면은 이걸로 인해서 내. 식구들 친구. 다 끌어들여서 어쨌든 주식으로 뭐 어쨌든 간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됐잖아. 네네. 그죠? 네. 언니야 수익금 주면서 만나야 되니까 손해는 안 받다 생각하는 거고. 그지. 그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잘해줬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 욕을 안 하는 거죠. 언니는 피해 본 게 없으니까. 네 친구 피해 봤죠. 네. 그면 내 뭐 형제 일신간인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내 가족 중에서도 피해를 받겠네. 그죠? 네. 그럼 둘만 잘 먹고 잘 사겠다는 거지. 피해를 안 받는데. 그럼 그 사람들도 나처럼 이득을 볼 줄 알았어요. 응? 그렇죠 저한테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사기칠 사람 같으면 안 느껴져서.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. 이거 관제 터져요. 네? 관제 터진다고. 저 그러면은 저.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. 네. 이 사람 어디에서 다니는 줄 알아요? 아니요. 이게 많아서 그래 요즘. 이게 살아 돌아다니는 보이스피싱이나 마찬가지야 사기. 이 남자 사기꾼이라고 생각 안 들죠. 네. 워낙 저한테도 성실하고 저한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데 그렇게. 그럼 아낌없이 사랑을 해 주고 의심을 할 순 없어. 네. 근데 내 옆에 사람들한테는 지금 사기잖아. 그러네요. 그죠? 네. 언니 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사람들은 피 같은 눈물을 투자를 했을 텐데. 그걸 가지고 나서. 지금도 이 사람은 나를 잘해 주네요가 아니잖아. 지금 여기 왜 들어왔어요? 뭐가 궁금해서 들어왔어요? 이 남자의 진심 이 남자가 사기꾼인지 아니면 뭔가 우리 기준님도 뭔가 까리하고 의심스러워서 전 보러 온 거 아니야? 아냐? 마음은 의심이 안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. 마음의. 마음의 의심이 드니까 주변이 피해를 보니까 본인도 뭔가 깨림칙한 거 아니야. 안 깨림칙하냐고. 사실 좀 그런 마음. 두렵잖아. 그래야 돼 저도 혹시라도 저도 같이 웃겨서 잘못될까 봐. 그치? 네네. 결국엔 봐봐 언니야 언니만 피해 안 보면 되는 애네. 친구 다 잃어요. 돈. 제가 볼 땐 다 잃어요. 자, 오랜 시전에 삶제야 나름대로 하우스예요. 어? 관제 없을 거 같냐고 물어보고 싶죠. 내가 볼 때 조만간 소짱들 날라올 거 같은데 방법 가르켜 줄게. 그렇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투자 이익 주지 말고 그 사람들 원금부터 챙겨갖고 언니가 머리를 써서 갚아줘. 그리고 언니가 손해를 보더라도 중간에 왜 언니는 누리고 부리고 살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. 그래 잘해준 건 좋은데 둘만 먹고 살았었어야지. 왜 내 옆에 피해보고 그러면 결국엔 한 명 들었다가 이 사람이 한 달 잊어주니까 또 결국엔 이 사람 끌어다니고 이 사람 끌어다니고. 언니. 이 사람이 언니한테 피해 안 준 거는 이 언니가 형제일신이 됐든 간에 친구들 간에 돈을 끌어드는 그 원금 갖고 언니가 투자금을 받았을지 어떻게 알아? 제가 볼 땐 이 사주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주예요. 그 사람이요? 응. 왜 언니한테는 이런 여자 없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못 만났고 나는 여태까지 당하기만 하고 살았대? 내 말이 틀리지 않았을걸? 그렇지? 네. 남자를 안 만나다 보니까는 아니면 외로움에 이혼하기 전에 고통스러웠다 보니까 꼭 한 거야 이런 남자가 없을 거라고. 내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. 이 사람이 잘해줄 때는 전 봤어요 이 사람이랑 난 궁합인지. 안 봤지. 안 봤지.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해봐. 그런데 내 엄마의 돈을 가져다가 내 자식이 그 남자친구한테 줬대. 그런데 피해를 봤어. 엄마는 뭐라고 그럴까? 사귀라고 생각이 될까 안 될까? 사귀라고 하겠죠. 사귀라고 하겠죠. 정을 보기 전에요. 네. 본인도 두려워서 들어왔어 여기를. 뭔가 깨름직하고.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. 이 무당한테 아니라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. 그러기에는 정황상 상황상. 그치? 놀러다녀서 좋아? 응? 왜 선물 공세 받고 그러니까 좋아? 그럼 무슨 돈으로 받았을까? 언니가 친구한테 투자하라고 입 빠른 소리 해서. 언니가 형제 간에 돈 끌어다녀서. 이 사람 날아가면 본인이 이 돈 본인이 다 갚아야 돼. 갚을 능력 돼요? 응. 그리고 왜 갚아야 돼? 이젠 언니네 양심에 털도 한가를 하나도 안 났는데. 내가 눈에 멀어서. 어? 그런데 지금 난리나게 생겼는데 내가 볼 적에는. 그럼 핑계 안 돼? 뭐가 어떤 이제 어쩌니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. 응? 요즘 무당들도. 야 저미군 나발의 공간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사심을 갖고 얘기해 나는 건 아닌데. 나가서 이 사람 주민번호 알아요. 아니요. 모르지 정확히 어디 사는 줄 알아? 아니요. 모르지 병신이야. 누구 통장으로. 설마 언니 통장으로 돈 받았어? 그래서 언니가 빼갖고 그 사람 줬어? 내 말 잘 들어요. 관제 오냐고 물어보면 관제 옵니다. 이 사람 본인의 인연이냐고 물어보시면 인연이 아닙니다. 본인이 병신 같아서 미안한데요. 어리숙해서 당한 겁니다. 잘 들어. 나가서 또 이 사람이 진심이었니 아니었니. 나도 골반을 섞으면서 잘해줬는데 아파할 일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친구돈부터 갖게 만들고 형제돈부터 갖게 만들어. 이제 언니가 이 사람으로 역방향으로 역을 이용해야 돼. 근데 그런 말자관이 안 돼. 주민등록번호부터 알아요. 그리고 그게 대법분인지부터 확인을 하라고. 또한 본인 앞으로 돈 받았지? 네. 같이 걸려들어 가겄네. 제가 여기서 빠져나온 방법을 해야 될까요? 방법은 다 갚아줘야죠. 양심의 가치기라도 갚아줘야 되고 빠져나올 길을 안 만들어놨어. 돈 본인이 받았지 친구들한테도 사람들한테도. 네. 그래 찾아다 줬어? 네. 근데 같이 범행을 했네 공범이네. 제가 다 잡혀 들어가는 건가? 제가 다 뒤집어 쓰나요? 중간에 혹시 본인이 얘기했어요 투자하라고? 맞아. 당했어. 응. 아무리 사랑이 좋고 다 좋아요. 근데 언니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했었어야지. 왜 의심의 일도 안 해봤어? 어? 그래서 왜 여러 사람 죽게 만드냐고 지금. 피 같은 눈물의 돈들을. 당장 나가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회사가 어디며? 주민번호부터 알고 사는 곳부터 다 파악해놔. 그러고 나서 언니가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뭐가 됐든 핑계를 대서라도 만남을 유지하면서 돈을 다 갚게 만들어 옆에 사람은. 언니가 못 받더라도 언니 돈 날리더라도. 언니 돈은 날릴 거야 원금은. 네. 여기에 손재가 들어가 있고 손실이 들어가 있고 오래 투자하지 말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. 재작년부터. 어? 이해 갔어요? 최소한 내 돈은 날리는 안 있더라도 내 옆에 사람들한테 본인이 사기친 거니까. 사랑의 눈이 멀어서. 그러니 그거 다 갚겠고 니한테 돈 끌어내. 그러고 나서 언니가 고소해. 안 그러면 니가 수갑 찬다. 안 그러면 너한테 빨간 딱지 붙인다. 자식이 때문에. 좋겠다 우르르 다 와갖고 나서. 사기꾼 여자다. 남자한테 눈이 멀어갖고 어린 놈한테. 어? 벌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. 내 제값이라고 생각하고. 지금부터. 또 현혹된 말하는 데가 끌리지 말아요. 그 사람 마음이 바뀔 여지가 형도 없을까요? 여보세요? 어떤 걸 바라는 거야? 바뀐다는 거는 옆에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다 주고 나랑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? 그랬으면 좋겠어?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저도 그런 마음도 기본적으로. 같이 빵 들어간 다음에 사랑해 그때도 사랑할 수 있는지. 어? 친구 다 잃고. 가족마저 다 그렇게 잃고. 근데도 이 남자에 대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려? 어? 자식이한테 안 부끄러워?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돈 끌어 다니고 그랬을 때 자식한테 안 부끄럽냐고. 평생 못 갈 사주예요. 미안한데. 평생 못 갈 궁합이야. 눈에 아주 그냥 다 떨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라. 아시겠냐고요. 정신 차리라고. 긴가민가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마음 바꿔서 다 투자금을 가지고 나랑 같이 살고. 언니 안 만났다 그러면. 왜 언니 같은 사람을 만나겠냐고. 어수록 하고. 뭔가 찌르면 사랑을 주면 뭔가 그렇게 많은 옆에 사람도 본인이 안 갖고 오겠냐고. 그쵸? 언니도 변질이 됐고 악질이 됐구나. 지금부터 이 사람 주민번호 이게 대포폰인지 회사가 어딘지 주소가 어딘지 정확히 파악해. 그러면 네 마음속이 아닐 거라 생각되면서도 이 악물고 옆에 사람들 구해. 내가 끌어들인 사람들 구해. 뭔 죄가 있어. 그 돈 끌어들여 갖고 니네가 먹고 쓰고 살고 있는 게 그 죄악이라고. 궁금한 거 있어요? 못 바꿔 이 사람 마음 못 바꾼다고. 못 믿겠으면 천 군데 백 군데 점집을 가봐라. 이게 이게 바뀔 이게 인연이지. 어디서라도 니네 천생연분이다. 사기치고 살아라 다른 사람 돈 다 끌어와라 너 관제 내가 피해게 해줄게 그러는 무당으로 써. 언니만 정신 차려. 이 사람을 끊어내야지. 지금 당장 끊어내면 다 어떻게 갚아. 주인 번호 모른다며 어디 사는지 모른다며. 전화번호도 대포폰인지 모른다며 이 사람 명의로 된 거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언니 돈으로 받았지. 정신 차려. 여러 사람 죽게 만들지 마요. 가뜩이나 힘든 세상에다 버겁게 사는 사람들이야. 내가 이랬으면 내 자식이 꼭 당해. 마음은 버려. 아시겠죠. 관제 있냐고 물어보면 관제 있어요. 경찰서 조사받냐고 싶으면 경찰서 조사받아. 나중에는 내 말 못 믿고 이대로 그렇게 사랑해느니 뭐니. 이 사람 마음 변할 거 같느니. 같이 깜빵 새 거랑 찾고 가서도 거기 편지 서신 주면서 사랑해 봐. 공허한 거 있어요. 없죠? 이해 갔어요 내 말? 네.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마흔 다진 꿋꿋하게 가자. 안 그러면 천벌 내릴 거야. 내가 내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릴 거라고. 내 자식 생각해서라도. 누군가가 진짜 잘 살아는 꿋꿋까지 보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새 거랑 찾고 싶지 않으면. 정확하게 이거 파악해요. 사랑 아닙니다. 아시겠죠. 이상.